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굉장히 조이콘과 스위치 본체의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TV와 스위치 간의 영상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스위치로 밖에서 사용하시다가 이제 가정에 돌아오시거나 귀가하셨을 때 TV로 게임을 하고 싶을 때 독에다가 이대로 꽂게 되면 실제로 게임을 실행하던 게임 화면이 TV를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뭐 자세한 영상은 제가 실시간 라이브 개봉기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뜨는 추천 영상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콘솔이어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에 구입을 했고요. 뭐 지금 되게 많은 분들께서 구입을 하시고 나서 이 젤다가 굉장히 평점이 좋기 때문에 게임을 빨리 실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일단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색상이 총 두가지 네온 색상과 그레이 색깔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네온 색상은 저희가 월요일쯤에 개봉기를 촬영할 예정이니까 뭐 네온 색상도 곧 빠르게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닌텐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6.2인치의 액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비교할 만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비타이기 때문에 비타 1세대 제품을 갖고 왔는데요. 비타 1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5인치의 액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 버튼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닌텐도의 스위치 액정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본체와 거의 동일한 크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조이콘을 부착하게 된다면 비타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가로로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들고 이동하면서 게임을 하는 휴대기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크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국내에서 과거에 유행했던 PMP 형태의 디자인의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립감은 기존의 휴대용 개인기들에 비해서 크게 나쁘다거나 좋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이스틱의 느낌은 나름 휴대용 거치기의 게임 상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나머지 버튼들의 느낌과 그리고 여러가지 효과음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닌텐도 스위치 상단 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 왼쪽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발열을 해소할 수 있는 팬, 바람이 나오는 팬 구멍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안쪽에 냉각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보이시는 대로 이어폰 단자와 게임 카드를 넣는 슬롯이 있고요. 게임 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타에서 사용됐던 카드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카드가 닌텐도, 아, PS 비타에서 사용됐던 카드고요. 왼쪽이 이번에 새로 나온 스위치의 카트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크기는 동일하지만 실제 두께는 좀 더 닌텐도 제품이 좀 더 두꺼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SD 카드보다 조금 더 살짝 두꺼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카트리지 형태이기 때문에 로딩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간단하게 게임을 넣으셔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구입하실 때 동봉되어 있는 어댑터 같은 경우도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돼지코라고 불리는 220V로만 바꿀 수만 있으면 어느 콘센트에 꽂으셔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휴대폰 USB-C 타입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어디서 제조했는지에 대한 얘기와 여러가지 인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조이콘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이콘도 각각 인증받은 마크가 쓰여져 있죠. 그리고 좀 욕을 많이 먹지만 이 뒤쪽으로는 스탠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킥스탠드 아래쪽에 바로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가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도 위치하고 있고요.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도 저장 용량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대다수의 휴대용 게임기들이 내장 용량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외장 용량 같은 경우는 단독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마이크로 SD 카드로 손쉽게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는 내장 메모리에 밖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장 메모리로 옮기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좀 그 부분은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